정리로 고아라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은 과연 로맨스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밤에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일단 여기서는 팔짱 한번 살짝 껴주시구요 저쪽부터 밝게 손을 한번 살짝 흔들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드라마 7편이 나왔을 때 과연 두 분의 로맨스가 있을지 궁금해 하셨어요 여기서는 일단 무릎즘도 좋지만 하트를 한번 살짝 만들어보겠습니다 하트 네 손을 모아주십시오 두 분이 손을 모아주세요 손을 모아서 바운드로 해주십시오 아우 두 분의 미소에 우리 겨울 하트가 놓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라씨만 잠깐 들어와 주시구요 자 권율씨 나와주시죠 조금전 영상에서는 잡고 쫓고 잡히는 잡으려는 아우 벌써 하트 들어가네요 아 알겠습니다 브로맨스니까 다 바로 들어가시죠 일단 하트 먼저 들어가세요 예 하트 먼저 네 하트 먼저 네 하트 먼저 네 두 분 먼저 예 괜찮네 브로맨스를 두 분 서로 지극하게 바라보시고 네 앞쪽도 한번 받으시고 네 이제 두 분 어깨 한번 살짝 거쳐보시죠 네 손도 살짝 흔들어 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완료까지 자 그리고 이루씨만 잠깐 들어가세요 권율씨 나오시고 고아라씨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자 여기서는 두 분이 아주 씩씩한 모습을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껴주시고요 네 껴주시고 앞을 보시면서 파이팅 한번 가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왜 파이팅을 저희가 외쳤는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잠깐만 두 분 들어가주시고요 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의루씨 그렇죠 같이 한번 앞으로도 그렇죠 네 파이팅 패치 아까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드라마의 왕이 됐습니다 패치가 좌측에도 똑같이 한번 똑같이 싸워서 질자 패치 가운데도 와주시고요 똑같이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가운데도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정의루씨는 남으시고 곽훈씨는 들어가주시고 정문성씨 이야 그래요 두 분이 이제 네 이 정도 사춘인지는 않는데 같은 정우씨예요 그래요 국외선은 굉장히 치열하죠 분명함이 넘치고 일단 다당하게 네 두 분 네 그렇죠 손을 맞췄고 표선은 앞쪽으로 네 신현은 다당하게 앞쪽으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손을 맞췄고 못 찍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을 다시 한 번 맞췄고 다시 한 번 맞췄고 다시 한 번 맞췄고 시간 앞쪽으로 지그사게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눈성치 잠깐 들어주시고요 곤율씨와 그 다음에 고아라씨 나와주시죠 아라씨가 가운데 서주시고요 두 분의 팔짱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팔짱 켜주시고 이륙씨와 곤율씨는 역시 양손으로도 파이팅을 한 번씩 주고 파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최선을 다 쳐주죠 이렇게부터 네 다운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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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라씨가 쓸 수 있는 양수 예뻐요 애호비 소리도 자 그대로 서주시고요 자 두 분 다시 나와주시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씨는 저와 가까운 쪽에 나와주시죠 서주시고요 그렇죠 자 순서는 권율씨 정희루씨 고아라씨 박훈씨 서주시고요 순서 다시 한 번 권율씨 권율씨 그리고 정희루씨 고아라씨 박훈씨 그렇죠 박훈씨 정흥성씨는 이쪽에서 조금 따라주시죠 네 스톱 아시겠죠 구도를 아시겠죠 네 왜냐면 초보다 너무 멀지는 않고 한 사람 사이에도 조금만 자 선거하게 부던데요 아 하려하려 왜냐면 조금만 한 말 맞네 이게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전달한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박훈씨가 보이셨던 그 파이팅 포즈 파이팅 포즈를 문성씨를 향해 주시죠 네 문성씨도 한 번 한 번 한 번 네 조금만 조금만 카메라 앞쪽 네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구조로 이 구조로 이분들의 캐릭터 그리고 인물 관계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성씨는 반대편 권율씨 옆쪽에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이용석 감독님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은 권율씨와 정혜루씨 사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감독님께서 앞에 있는 그 특자모양 특자모양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자 우리 다시 한 번 그 해보겠다는 의지의 그렇죠 파이팅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앞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한 번 파이팅 주변에 오른쪽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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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른쪽으로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편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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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반대편으로 서주시고요 고맙습니다